슈퍼에스타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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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만든 사람 누구지 찾아보고 싶어 아 진짜요? 마리오 작곡가 누구지? 아 그렇겠죠? 외국인일수도 있죠 난 일본사람에 한표 난 유럽인 영국이 유럽인 난 아이슬란드 난 지구인 슈퍼에스타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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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격소비방송 슈퍼에스타K 제 54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결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왜죠? 개인적 기분이 가라앉아서 그런거 아닙니까? 방송이 54회씩이나 되다보니까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으시게 그러면 그전엔 어떻게 했었어요? 진행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한번 예전에 어떻게 했냐구요? 고품격소비방송 슈퍼에스타K 54회 시작합니다 파이팅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차분하게 그지없게 경박하긴 하네 네 오늘 좀 차분하게 지내는 예정이에요 저녁에 올려야겠다 새벽 감성이야 새벽 DJ 감성 그렇죠 푸른반 슈퍼에스타K 54회는 네 지난 방송들과는 아 조금 다르게 아 조금 다르게 조금 다르게 아 전반적으로 좀 그 군사를 뺀 그렇습니다 하긴 뭐 늘 그렇게 말씀 시작을 할 때는 시작은 네 어 저희가 듣는 분들의 청취자분들의 편의를 더 고려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한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야 뭐 일주일에 한번 하는거 어때요? 아 그쵸 어때요?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음 뭐 차분합니다 어제 밤에 잠은 잘 자셨어요? 네 어제 몇시에 잤어요? 저녁은 먹고 오셨어요? 어제 12시 반쯤 잔거 같아요 오 좋은데? 12시 반도 안되서 잔거 같다 아 어 둘이서 막걸리 한 병 때리고 아 한 7시간을 자시고 취기에 바로 잤습니다 아 좋다 술 줄이기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막걸리 둘이서 한 병 아 둘이서 한 병 큰거 말고 뭐 한 750 안되는걸로 음 그렇군요 술은 두 달 정도 된거 같은데 그러니까 안 줄여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인데 음 거의 한 번 술자리에 소주 한 병 이상 마신 적 거의 없는거 같아요 오 양호하네요 네 그 딱 어떻게 제가 술을 조절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냐면 네 다음날 속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안 아픈지 맞다고 따지면 돼요 아 숙취를 겪어본 지가 두 달이 좀 넘은거 같아요 오 예 네 원래는 그러면은 네 얼마주기로 숙취를 이렇게 겪었어요? 일주일에 한 하루씩은 죽음 죽는다고 봐야죠 아 진짜요? 제가 원래 속이 별로 안좋기 때문에 되게 많이 많이 그러는데 네 속이 안좋으면 진짜 안돼요 네 좋은 선택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건강 걱정 다른 사람 음주 습관을 네 왜 건강 걱정하십니까 좋은 방송이요 5월은 가정의 달 네 딸들 같아요 네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딸들의 마음처럼 그 뭐지 오이시라 형이랑 저랑 매일 만오천보 걷기 내기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말씀은 쉽지 않은데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맨날 걸으니까 너무 좋은거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걸으면은 왜 아이디어 같은게 떠오르잖아요 계속 맞아 좀 생각하게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래가지고 번뜻번뜻 뭔가 생각도 많이 떠오르고 또 어제께 제가 되게 늦게 끝나가지고 네 그리고 그 전날 또 요새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진짜 못췄어요 오늘도 밤을 새고 왔는데 그래서 진짜 죽을거 같은거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냥 몸의 대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아침에 걷자 일찍 나서 걷자 그래서 지금 한 8천부 정도 1시간 정도 걷고 왔는데 그러니까 진짜 지금 활기가 나요 와 그러면 좋죠 나중에 그 메모 습관까지만 생기면 메모 습관 그리고 나중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로만 이어지면 휘발되지도 않고 맞아 금방금방 까먹더라구요 나중에 대여성문호 되는거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지금 주말까지 시를 두 편에 써야되는데 미치고 대여성문호면 큰여자 글을 쓰는거구나 저 지금도 여성대문호가 아니라 아 대여성문호 여성대문호 그런거죠 대항해시대처럼 네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바로 수비관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오이시러님은 오겹 화장솜을 네 작년부터 핫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알았어요 하잖아요 당연하죠 몰라요 이건 진짜 남자들이 이게 뭐냐면 그냥 화장솜이에요 화장솜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아실텐데 겹이 보통 하나잖아요 그거에다 뭐 알콜을 묻히든 뭐 스킨을 묻히든 해가지고 뭐 소독도 하고 얼굴에 닦기도 하고 그러는데 엠모 브랜드에서 네 가격이 저렴하기로 유명한 그 로드샵 브랜드에서 네 처음 다섯겹이 압축돼서 하나로 이렇게 딱 돼있는 화장솜을 출시를 했어요 뭐가 좋죠 뭐가 좋냐면 그 다섯겹이 다 이렇게 한겹씩 띄어져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한겹 정말 얇게 압축된 한겹 한겹을 마스카라 닦을 때도 쓸 수 있고 스킨에도 쓸 수 있고 뭐 되게 활용도가 다양한데 이게 왜 좋냐면 활용도 뿐만 아니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일반 화장솜 대비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진짜 개이득 완전 그리고 겹도 얇아서 자주 안 사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 그쵸 자주 안 사게 되고 절약도 되는 데다가 얇기 때문에 이게 보통 화장솜은 이렇게 닦아내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얘는 얇아서 스킨을 많이 안 먹어요 솜이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탁탁탁 두드리면은 내가 스킨을 조금만 써도 얼굴에 다 도포할 수 있는 아 스킨도 아끼고 네네네 아 이건 화장품에서 망하는 제품인데 자아가는 제품을 냈네요 저는 그 왜 로드샵에서 보통 화장품 사면은 네 화장솜 끼워서 주잖아요 네 그런 솜은 저는 보통 네일 지울 때 많이 쓰고 그냥 사서 쓰는 거는 뭐 얼굴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이제 네일을 제가 발랐었는데 반짝반짝거리는 네일은 지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냥 보통 쓰는 사은품으로 받은 솜으로 지우는게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원래 사서 쓰는 저도 한 사서 쓰는게 세겹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지워봤어요 근데 훨씬 잘 지워지는 거예요 음 그 겹이 되어있으니까 마찰력이 맞아요 맞아요 좀 더 강해지나봐요 얇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요거 보면 다른 제품은 안 나오나요? 엄청 나왔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엄청 나왔는데 이게 뭐 그러면은 재구매율이 좀 기간이 더 늘어나니까 네 네 네 좀 뭐 손해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화장솜 때문에 그 브랜드가 좀 다시 주목을 받았거든요 아 다른 아이템들도 좀 이렇게 같이 유행도 타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상품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많이 따라했다는 또 그렇죠 그렇죠 안타까운 도시까지 뭐 그쪽이 맨 먼저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거까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오기업하면 그 M브랜드가 가장 유명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냥 뭐 유명하니까 거기 걸 사게 되더라고요 어 사면서 뭐 다른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화장솜에 신경 많이 쓰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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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화장솜 들은 중국산에 순면 아니고 그런 제품이 많다 보니까 네 네 네 네 네 이것도 다 공장에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약품 그러니까 근데 화장솜은 가장 얼굴에 밀접하게 닿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닦아내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트러블을 일으킬 확률이 있는 분들은 이제 순면의 좀 좋은 공장을 거친 화장솜을 좀 비싸더라도 사시는 게 좋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가 하면 박새롬이는 올해 들어 가장 잘한 소비를 하셨다고 네 이거는 사실 지난주에 한 건 아닌데 네 네 했을 때 하려고 하다가 아예 상처같은거 다 지어주고 관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하는건데 한 한달 전쯤에 제가 갑작스럽게 제가 주근깨가 와는 네 네 네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점도 조금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꼽고 싶었었는데 이것도 뽑아야 되나요? 네 레이저로 지져요 네 네 레이저로 이렇게 아 그럼 주근깨가 약간 점하고 비슷한 스타일인 겁니까? 네 다 색소 saves 그 종류가 비슷한 거에요? 아 그런거구나 네 네 기계는 아마 다르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저만하고 어쨌든 그 메커니즘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게 보통 주근깨나 기미나 이런 거 빼려면 10만 원짜리 레이저를 몇 번을 쏴야 되고 그래야지 없어져요 근데 노원 쪽에 되게 유명한 어떤 의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쓰는 기계 되게 싸서 유명해요 그냥 기미나 주근깨 이런 거 얼굴에 있는 거 다 지져주는데 시술 정도는 많아봤자 얼굴 부분은 6, 7만 원? 6, 7만 원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생연고 2만 원인가 그래서 한 8만 원 이 정도 선에 얼굴에 있는 주근깨를 다 빼준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돼요? 리터치도 해줘요 세 달 후에 그 가격에? 아니면 좀 포함된 거죠 오 진짜 싸다 세 달 후에 다시 올라오면 지져주는 거죠 주근깨랑 기미는 햇빛 받으면 바로 다 올라오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계속 리터치도 받고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지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싸니까 입소문이 터져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침 진짜 이거 진짜 갑작스럽게 저도 원래 예약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약을 안 받고 줄을 서게 하는 거예요 맛집이랑 비슷하게 아 이거 진짜 식당인데? 진짜 한정 예약인데 그래서 어느 날 밤을 샌 어느 날 아침에 한 6시 50분쯤에 6시쯤에 어? 지금 딱 시간 가면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때가 한 목요일쯤이었어요 또 주말에는 사람이 더 직장인들이 쉬는 날이라가지고 더 밀린다 그래가지고 어? 주말도 하는구나 6시에 토요일은 하니까 6시에 딱 나섰어요 그래서 6시 50분쯤에 그쪽으로 도착했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한 네 번째더라고요 오오오 그래가지고 바로 한 8시 쯤에 시술을 해가지고 네에 시술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고 그리고 하고 나서는 진짜 완전 얼굴이 완전 그 전 뺐을 때 그 흉 있잖아요 빨간 거 그거처럼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많으니까 완전히 이쪽을 다 지져가지고 다 붉게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집에만 처박혀서 있고 그래서 그 날 언니가 소희야 나 큰일 났어 이래가지고 왜요? 이래가지고 난 큰일 난 줄 알고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얼굴 이렇게 됐다고 장난치려고 한 번 하는데 얼마나 정도 걸린 거야? 한 명당? 응? 한 명당? 시술 시간은? 시술 시간은 뭐 10분 정도? 네 그래서 거기 의사쌤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여성 커뮤니티들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의사쌤이 젊은 애가 온 거 보니까 아가씨는 어느 카페 보고 왔냐면서 아 진짜? 네 그렇게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뽑고 그 우리 청취자들 오신 날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진짜 마침 그게 다 흉이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지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딱지 떨어지고 해서 화장으로 가려질 정도가 돼가지고 오 되게 좋은데? 타이밍 좋은데? 마치 그 맛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렇죠 맛집의 후기를 드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기미 같은 게 속에 깊이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왜 돌 뿌리가 위에 올라와 있어도 안에 엄청 뿌리가 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졌는데 더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쌤이 시술하기 전에도 말을 해줘요 뭐 이렇게 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고 난 후에 되려 더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게 사실 회복되면서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주고 또 리터치도 포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 달 후에 다시 올라오면은 이제 방문을 다시 해가지고 리터치로 다시 지질 수도 있어요 좋은데요? 설명을 잘해주는 게 장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의사분들 맞아요 이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사실 디테일하게 환자의 높이에서 설명을 잘해주는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근깨나 기미 이런 거 있는데 좀 저렴한 가격에 지지고 싶다 그러면은 노원의 모의원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박새롬이의 수비 간증이었고요 네 저는 최근에 저희 회사 근처에 맛집이 하나 있어요 맛집이 많아요 회사 근처에 무슨 맛집인가요? 맛집이 되게 많은데 그 중림장이라고 네 그 도가니탕 아 나 그거 알아요 백종원 거기 네 거기 나왔는데 이미 거기 되게 오래된 집이에요 네 맞아 맞아 이 충정로나 시청 일대에서 맛집으로 이미 유명하고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꼬리 꼬리 꼬리도가니탕 수육 수육도 팔고 수육 맛있겠다 꼬리수육 아 모르겠네 거기 제가 두 번 가봤단 말이죠 최근에 네 한 번은 선거 날 투표하고 점심때 그리고 한 번은 엊그제 퇴근하고 갔는데 줄을 그래도 다행히 조금밖에 안 썼어요 한 7시 넘어서 갔는데 네네 줄을 서고 있는데 오늘 이 소비 간증에서 얘기할 건 바로 이 부분의 얘기죠 어 뭐죠? 줄을 서고 있는데 어느 직장인 아저씨가 몇 명이 이렇게 되고 줄을 서 있는 걸 보더니 네 그냥 발걸음을 되돌리면서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뭐라고요? 아이 짱이나 이 백종원 나쁜 새끼 아 아 원래 맛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3대 천왕 같은 방송 타면 맞아 맞아 원래 내가 가던 맛집인데 더럽게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내가 그 우이시라 형한테 네 얘기했잖아요 네 도가니탕 맛있다고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도가니탕 그릇에 7,000원인가 8,000원 진짜 저렴하다 네 저렴한거죠 도가니탕 그 정도면 되게 싼데 그래서 몇 분 기다렸어요? 저는 엊그제 갔을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렸고요 한 10분 15분 기다렸고 진짜? 괜찮다 제가 거기 먹으러 갔다가 보니까 어제껜가 아랫께 백종원 아저씨 왔대요 찍고 아 짜증난다면서 이제 거기 아 또 한동안 못 가겠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게 있죠 좀 그런거 좀 냅둬지 좀 음 참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알려줘서 수염이식회에서는 네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이 바뀌었더라고요 방식이 어떻게요? 그래도 알겠지만 어쨌든 되도록 가게를 노출 안 시키려고 그 정말로 음식만 거의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언급 안 하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보는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맞아 맞아 감각이 없으니까 네 그렇더라고 요새 그 얼마 전에 진중권씨도 트위터에다가 네 채널만 돌리면 뭐 먹고 있다고 막 근데 좀 심해지긴 한게 어 노출되는 음식점들이 일주일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 수염이식회 뭐 3대천왕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녀석들도 그렇고 맛있는 TV 뭐 이런거 쿡방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맛집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냥 다 맛집이라고 하면 하는게 왠지 맛집 아닌 집을 한번 가보고 싶은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많아졌어요 네 이 작가분들은 되게 고역이겠다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겠죠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죠 왜냐면 맛집 찾으려고 계속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작가분들 보통 여성분일텐데 네 만약에 다이어트나 이런거 하는 분들이면 이것도 진짜 그래도 좋아할 거 같아 네 그런가 나는 좋아할 거 같아 진짜 나는 싫을 거 같아 그런가 그래도 뭐 하루에 몰아서 먹진 않지 않을까요 음 그렇지 네 그냥 뭔가 근데 내가 시기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남의 돈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좋을 거 같은데 음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구나 아니 한 개 먹고 그냥 굶고 아니 왜냐면 그 먹방하는 사람들만 봐도 엄청 많이 먹는데 하나도 안 좋은 사람 많잖아요 음 체질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내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라면 반드시 다른 시간대에 뭔가 이제 저기를 하겠죠 오히려 난 그게 더 행복지수를 높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음 기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다이어트하고 싶으면 따를 때 그냥 또 조절하고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음 그래서 만족스러우셨나요? 어 예 맛있어요 오 기본은 한다는 느낌이 있죠 다 그래서 유명한데 가면 내가 막 엄청난 그 신의 한 수를 한 궁으로 맛보겠다 이런지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않으면 네 확실히 어 이래서 또 많이 오는구나 음 요정도 괜찮네 이러고 싶네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금방 가요 저희 회사에서 저기 뭐야 뒤로 골목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경시TV 있는 데까지 쭉 내려가면 뭐 아 그쪽이구나 뭐 한 10분? 10분? 15분? 15분 안 걸린 거 같아요 얼마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소비 간증 네 저는 그 외에 뭐 자잘한 소비를 몇 개 하였지만 그닥 별로 중요하진 않은 네 어 그 자잘한 소비는 이 뒷소식에 한번 알려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에요 훌쩍 기자님이 한 건 자잘한 것도 다 중요해요 이것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사람이 간사해졌어요 어? 다른 멘트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겠니 내가 내가 안 한 거 같아가지고 간만에 억지를 이렇게 꺼내서 했던 이런 소리나 듣고 억지가 너무 느껴졌어 뭔지 알겠다 억지야 억지 홀장님 점점 어려운 남자 돼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니컬 해주세요 시니컬 해주세요 이게 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참 많이 말을 꺼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 상호작용이에요 니들이 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건방지게 어? 하하하하 우리가 이제 우리 시니컬 해줘야 하나? 아니 제가 너무 오냐오냐했어 아! 어쩜 왜? 성시경 라디오 할 때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좋아해가지고 성시경은 싫어해요 제가 싫어하는데 성시경이 나오니 이렇게 방송에서 싫어한다는 거 강하게 어필할 필요까지야 개인 선호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진짜 재수없게 말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네 네 근데 코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어 근데 약간 그 화법이 비슷해 하하하하 아 아니에요 하하하하 왜냐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화법이 비슷해도 나는 재수없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하하하하 그 성시경 가수가 네 성시경씨가 그 재수없어 보이는 이면에 또 뭐가 있냐면 실제로 좀 잘난 면이 있거든 똑똑하고 그 말을 또 잘해요 아이 그 그리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데 잘하는데 그니까 재수없는 거거든 어 그런가? 가진 게 별로 없으면 재수없지 않아요 에이 꼴값이나 우선까지 그 뭐냐 뭐냐 우리 뭐죠? 전설의 흑발님의 환생 워너빗이신데 맞아 맞아 그거는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롤보데 내가 처한 상황이 되고 싶은 거잖아 하하하하 너네랑 같이 방송을 하고 싶어서 롤보데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하하하 내 자리에 있고 싶은 거라고 아유 왜 그러세요 그 뭐야 사랑의 일곱 시간대 홀짱님한테 사인 받았다고 아 후기 올리신 분도 계시고 네네 팬들도 많으신데 책도 내셨으면서 어후 자기가 가진 거 없다고 와 이것이 책 못한다는 하하하하 성식영 형님은 음반을 몇 장 내셨는데요 사인을 해도 나보다 28만배를 많이 내셨 거라고 아유 성식영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분이 그분하고 화법이 비슷해도 나는 덜 재수 없을 수 있다 하하하하 그분보다 가진 게 덜하기 때문에 하하하하 그러니까 홀짱 기장님이 재수 없다고 느끼진 않는데 네 그걸 느껴요 성식영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홀짱님을 난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아 아니 성식영씨는 뭐 저와의 비교를 통해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말하는 걸 보면 예능 프로나 옛날에 무릎박 도서 같은 데 나와서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말을 논리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말 안에 자기 모순이 없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우리 단순히 우리 각하 같은 분만 해도 문장 하나에서도 막 충돌하잖아 그렇죠 적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대단하죠 그 정도는 그렇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마켓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지금 그 방송 공백기가 아닌데 광고 공백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픕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저희는 광고할 게 뭐 언제나 넘치죠 아 이렇게 중간중간 광고 타임에 네 단지 마켓 상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궁금하다 네 진짜 신상이 많이 진짜 안 궁금해하는지 아니 오늘도 되게 다른 의미로 뭔가 깔아앉는 느낌인데 왜 그렇지 아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차분하게 하자메요 그래서 나 일부러 차분하게 한 거 아니 근데 그건 차분한 게 아니라 영혼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진짜 궁금하다 이거 약간 옛날에 대단하다 이거랑 그렇죠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네 마지막에 신상품 중에 핫한 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301만두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거 들었어 그거 궁금했어 기가 막힙니다 이 301만두의 301은 30초에 한 번씩 생각나는 만두라서 301만두인데 아 301 만두의 어떤 샘프를 맨 처음 받아봤을 때 입점 제한을 받으면서 네 만두 포장이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돼 있고 만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오 근데 심지어 이 만두가 손 만두입니다 아 손으로요? 네 손으로 만든 만두인데 이 만두 소도 굉장히 그 건강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을 뿐더러 오오 만두 자체가 정말 맛있어요 세 종류인데 불닭 달달 빨강 만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불닭 오 빨강 만두는 엄청 매운 만두도 있고 김치만두인가요? 달달한 만두도 있고 뭐 그렇죠 이게 일단 만두가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딴지마켓 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두가 예뻐요 정말 예쁘고 그리고 피가 좀 투명하게 속이 비치던데요 만두가 예쁘고 심지어 포장도 예뻐요 이렇게 우리도 또미를 이용해서 어머나 오우 진짜 깔끔하다 정말 깔끔하게 오는데다가 이게 뭐 튀기멍뚱 모애멍뚱 아 진짜 이거 맛있겠다 이거 정말 사고 싶지 않습니까? 오우 대박 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닭고기가 들어간 만두 드물지 않나요? 그렇죠 사진이 사진을 너무 잘 찍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봐도 와 진짜 만두는 마성의 음식인거죠 정말 진짜 만두 진짜 저의 음식 중 하나죠 저도 아 이 만두 이 상궁일 만두 정말 대단한 만두고요 아 맛있겠다 이 만두에 또 핫한게 이 매운만두 있거든요 네 빨강만두 빨강만두를 라면 끓을 때 넣어서 먹으면 아 대박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무슨 맛을 라면에 그 국물이 네 아 진짜 집에서 빚은 거 집에서 정말 예쁘게 빚은 송만두 같은 느낌 음 네 괜찮습니다 이 어 참고로 가격은 빨강만두 달달 만두는 여섯 개에 4,500원 음 여섯 팩이요? 여섯 개입 개입? 네 이게 그 송만두가 좀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아 아 송만두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불닭만두가 여섯 개에 6,000원 음 네 3만원 이상 무료로 매송이라는 깨알같은 팁까지 오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요? 배송비는 3,000원입니다 네 괜찮아요 아 이게 뭐 아 뭐야 이거 무슨 고향만두 같은 거 뭐 8,000원에 무슨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그렇죠 냉동만두랑은 좀 또 다르죠 재료도 좋고 네 그리고 크게야 크고 냉장만두고 이야 시중에 송만두 좀 잘 안팔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좀 이렇게 양도 양이 양도 중요하죠 네 네 네 괜찮은 적당한 질을 보장하면서 양이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벌크필라는 제품들을 많이 구입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대포장이 싸니까 음 하지만 어 만약에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요새 먹는 양 자체가 좀 너무 많아졌다 음 아 음식은 좋아하나 양은 좀 차라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적당량으로 맛있게 먹고 싶다 아 아 그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 게다가 피 얇은 게 저는 좋아요 네 피 두꺼우면 밀가루 맛 나잖아요 잘 안 익혀지거나 그렇죠 좀 그러면은 피가 두꺼우려면 아예 그 중국식 찐빵만두처럼 어 맞아 맞아 아주 폭신폭신해요 그게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마켓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마켓 이것도 마켓 소식이었네요 아 그렇죠 301 네 이렇게 301 만두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청취자 후기지만 좀 색다르게 사랑의 7시간 후기 오우 지난주에 있었죠 네 지난주 일요일에 사랑의 7시간 딴지마켓 오프라인 장사 사랑의 7시간입니다 아 무려 제4회 아 그리고 충정로 벙커원 이사 후 첫 네 그렇습니다 최초 네 어 사랑의 7시간은 제가 이제 그 같이 기획한 행사였다 행사였잖아요 네 네 네 행사를 거듭할수록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아 행사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네 좀 더 이제 원활하게 네 그리고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네 네 이상해요 마성의 행사인게 네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아 아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아니 왜냐하면 당일날도 당일날이고 네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1층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야외 천막까지 쳤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이제는 그 개별 부스에서 이제 영수증을 보여드리고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네 아 포스 뒤에서 물건 한꺼번에 중앙 밀집을 시켜놓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름 붙인 방식 있죠 면세점 인도장 따일로 듀티프리 방식 네 듀티프리 방식으로 뒤에서 엄청 찾아들이는 네 네 아 그거 세팅하냐고 행사 전날 네 토요일날 출근을 해서 오후에 나와서 아이고 새벽 2시 반까지 했어요 직원들하고 고생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말씀 페이스북에 소식 올라온 건 봤었는데 못난 팀장을 만나 아이고 새벽 행사 당일 새벽 2시 반까지 네 어 하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천막을 실어 업체에서 6시 반에 오셨어요 새벽이요? 네 그래서 저희 락디 직원이 6시 반까지 오고 아이고 제가 한 7시 10분까지 오고 아이고 집에서 3시에 눈을 감았는데 딱 뜨니까 그렇죠 그때 아침에 출근 나올 때 이미 네 7시간 행사장으로 나오는 길이 이미 끝난 기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어쨌든 네 아 근데 보람차죠 열심히 그쵸 사람이 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참 미안하지만 어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이번에 역대 기록 갱신 한 것 같고요 오오 참여 인원만 해도 물론 매출도 네 갱신했고 리플렛을 주문서 리플렛에 2000장을 찍었는데 네 남은 개수로 보호하건대 최소한 그래도 1500명 정도는 이야 오신 것 같다 멋지다 1500명이면 진짜 이 공간에 1500명이면 대단하죠 엄청나죠 포스대를 다섯대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타이밍에서 또 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 15분 내지 한 20분까지 이제 결제 대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정말 사랑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그 후기를 저기 너구리 편지장님께서 자유게시판에 남기셨는데 네 사랑받는 기분도 들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이 기다리실 때는 제가 그 무대에 물건 찾아드리는데 위에서 이제 사과방송을 하면서 네 네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보면 정말 죄송한 마음을 그만일 길이 없고 하지만 거기서 또 한 분도 짜증내거나 네 막 소리치지 않으시고 다 기다려주셨고요 짱이다 네 대략 표정에는 드러나지만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네 저희도 이제 고생한다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정말 성황리에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네 네 네 끝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시스템이 좀 잘 바뀐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온도 온도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된다고 네 3회대가 기다리시는 시간 가장 길었고요 네 네 그때가 아 정말 더웠어요 아 지하이기도 하고 막 계속 전기가 또 막 중간중간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막 에어컨 못 돌아가고 막 이래서 네 엄청 후텁지근했는데 이번에는 실내가 정말 시원시원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높은 데다가 대형 에어컨 두 대 이렇게 딱 달아놨 그렇죠 이렇게 걸어놨다고 해야되냐 올려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천장에서 그냥 승승 나오는 네 백화전보다 더 시원하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네 진짜 시원하겠네요 그 쾌적함은 정말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밖에 이제 야외 천막 치니까 네 천막도 치고 정말 장터 느낌이 나더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냥 줄 서 계시면서 그냥 주변에 둘러도 보시고 네 아무래도 좀 대기시간 길어지니까 저는 그날 가운데에서 포스를 봤거든요 계산대에 있었는데 오이시러 너무 고생했어요 7시에 그래서 포스를 봤는데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점점 목소리가 동화구현 하듯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확실히 오이시러가 제가 오이시러의 어떤 그 강한 생활력과 그리고 굉장히 그 성실함 그리고 멘탈을 굉장히 칭송하지 않습니까 아유 아 역시 그 단연간의 알바 경험과 사회생활 네 아이고 그 나이대에 비해서 그 풍부한 사회생활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고 아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는지 오이시러가 진짜 친절해요 그렇습니다 오이시러는 반드시 나중에 성으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네 자영업을 해야 됩니다 아 가게를 하나? 그거 한 다음에 CS 교육을 본인이 시켜야 돼요 오 그러면 사장님이 친절하면 네 직원들이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장이 나서서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런가요 네 아 하여튼 오이시러는 진짜 무슨 성우지방을 안 했으면 네 어디 저기 프랜차이즈 네 저기나 매장이나 네 매니저 스튜어디스드 교육하시는 분 네 CS 교육자로 이름을 날리셨을 것 같다 네 목소리도 굉장히 훌륭하니까 낭낭하잖아요 전달력도 좋고 소울 이러면서 솔 따라해보세요 솔톤으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전화를 못했는데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막 자게 검색해보게 해서 그랬어요 아 저희 또 포스 대하 fragmeno lay 네 저와 나이나이 기자님과 그 깁숙이 요원 네 네 네 네 나머지는 다 남자분들 아주 세 분이 발랄하게 많이 잘 도와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외에 남자 직원들 그 외로 처리됐어 아 근데 그 남자 직원 둘도 훈훈해요 아 그럼요 네 그 국정원과 락키는 아 비주얼 보고 뽑냐는 소리 많이 들었겠네요 아 괜찮아요 뒤에 내가 서 있었습니다 아 에이 아 혈착 기자님이 진짜 바빴겠다 혈착 기자님이 근데 그 당일에 계속 물건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재고가 뚝 떨어져서 배송으로 다 돌려서 주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거를 순식간에 계속 계속 캐치해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헷갈렸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방송으로 들리니까 이게 좀 에러가 덜 났다고 해야 되나 계속 들리니까 주문하는 내내 아 요거는 배송으로 하셔야 된다 이러고 바로바로 설명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이번 행사는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었지만 네 어 거의 쓰러졌거든요 집에 가서는 아이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보람이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주셨던 저희 청취자분들의 후기를 한번 알아보래요 아 까만머리님 네 아 근데 못 뵀어요 이날 아 아침 오셨는데 아 뱀나 뱉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까맣합니다 제가 그때 하도 많은 분들도 뵈서 제가 봅니다 아 까머리님 저는 이번 사랑의 7시간에 구경 가서 가장 감동한 것이 녹고의 눈물이었어요 아하 녹고의 눈물은 저희가 파파이스에서 광고한 제주도 전통술인데 섬 가시오가피로 만든 어 이 주류이기 때문에 저희 마켓에서 팔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현장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녹고의 눈물을 처음으로 시음 겸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네 까만머리님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급지고 맛있을 수가 아 궁금하다 일단 향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죽입니다 저도 이거 마셔봤기 때문에 고급진 위스키향 같기도 하고 알코올향 같기도 하지만 무언가 향기로운 오 아주 살짝 달달하다가 이게 좀 달아요 살짝 부드럽게 목으로 넘어간 뒤에는 찌릿찌릿한 혀의 느낌과 함께 향긋한 향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우와 입구에서 한잔 맛보고 나머지 모든 제품들을 구경하는 데는 잔향이 남아서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 그리고 생각보다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네요 16%입니다 아 이날 녹고의 눈물은 750ml 큰 병과 350ml였나요 500ml와 500ml가 미니어처가 있었죠 네 미니어처를 제외하고 모두 다 현장 제구가 소진되었다는 그렇습니다 빨리 가셨다고 그러대요 네 네 네 쿨하게 가셨어요 다 파시고 나의 소귀의 목적은 달성 하얀 노란 달성 하얀 노란 저는 처음에 향이나 맛을 보고 30도는 될 거라 예상했는데 보통 소주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만약 저처럼 도수 높은 술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낮은 도수의 술로 높은 도수의 술을 마실 때 깊은 향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까마머리님이 좀 드시죠 애주가하시구나 사장님 짱입니다 포장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아 선물용 말고 500ml용 사오셨대요 아 만약 주변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물해야 한다면 꽤 괜찮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사람들이 이거 녹고의 눈물 술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보는 건데 애주가면 또 왜 처음 보는 술이나 못 마셔본 술에 대한 전복력 굉장히 또 호기심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딱 처음 보는 걸 받았는데 심지어 맛있다 그 선물은 최고는 그거 아닙니까 누가 줬는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 누가 뭘 줬다는 명언이다 맞아요 명언이 나오면 그게 짱입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마지막에 입구가 너무 커서 가까운 술이 자꾸 흘러서 샌다고 방금 따라다가 세 방 올렸는데 식탁을 핥을 뻔하셨다면 어머나 한 방울이 아까운 거 한 방울이 아까운 거군요 좋은 술 감사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할 때 오이시러님 계셔서 인사드렸는데 오늘도 아름다우시고 친절하시고 홀짱님께 진행하는 홀짱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었으나 매우 바빠 보여서 스저 맥주만 마시고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된 기억이 없어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날에 대동강 맥주 겁나 마시더만요 저희 딴집 카페 스저 맥주 대동강 페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맥주는 아침 맥주죠 근데 진짜 우리 카페에서 맥주 판매해서 조금 진상을 부릴 수도 있을 상황인데도 별 섞고 이게 확실히 저기 가죽 단위가 많고 맥주도 딱 이렇게 판 깔아놓고 다섯 잔여섯 잔씩 드시는 게 아니라 진짜 왜 외국 나가면 낮에도 하는 레스토랑 겸 펍에서 햇살 좋은 날 그냥 약간 배 나온 백형 아저씨가 맥주 큰 거 한 잔 받아놓고 되게 여유롭게 마시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엔 카페에서도 유럽피안 느낌 맞아 다음으로 바다달팽이님도 방문해 주셨었군요 후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바다달팽이님 오늘 10시쯤에 김천을 출발했습니다 역시 KTX는 빠르군요 일단 서울역에 도착해서 충정로역까지 걸어갔습니다 네 서울역에서 충정로역까지 걸어오실 만한 거리가 그럼요 가깝습니다 사전에 검색해보니 걸어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더군요 걸어서 30분이 지나고 어 왜 지하철역이 안 보이지 생각했는데 40분쯤 걷다 보니 지하철역에 도착 9번 출구를 찾는데 8번까지밖에 없네요 어 이게 왜 이러지 생각하면서 딴지일보에 접속해서 다시 보니 제가 도착한 곳은 충무로역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죠 저희 업체 대표님도 미팅 약속 잡아놓으시고 제가 충정로역 9번 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무로역에서 충무로역에 9번 출구가 없어요 저도 그 대표님 덕분에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가봐요 와 이분 진짜 대단하신 건 뭐냐면 서울역에서 충무로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와 진짜 충무로가 아니라 아니 근데 충무로역에 9번 출구 없어서 다행이네요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아 근데 충무로까지 걸어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완전 반대로 가버렸다고 다시 검색해보니 30분을 더 걸어야 하더군요 걷기를 포기하고 지하철 타고 벙커원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군요 홀장님이랑 참새님은 여전히 바쁘시고 공간 조금 넓어지고 결제기기도 늘어났지만 작년보다 더 늘어난 사람들 때문에 더 좁아진 느낌 네 많이 오셨어요 홀장님 다음 사랑의 7시간 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빌리심이 어떠한지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진지하게 편의점님하고 지금 상의 중인 게 어 정말요? 다음 회사 때부터는 좀 대관이 필요하지 않나 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되게 재밌겠다 네 이번 사랑의 7시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침대를 체험해봤다는 건가요? 저희 시내험이었죠 침대도 있었어요? 3층에 침대 3대로 올렸습니다 대박이죠 직접 누워보시고 아 이때 침대 많이 나왔어요 이케아네 완전 그래서 그때 하차 바쁠 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홀장님께서 방송으로 아 힘드시다 하시면 저희가 휴게 공간은 지금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3층에 올라가서 침대에 누워보시라고 아무튼 최강경 이 상황 판단력 너무 웃긴 거예요 계속하면서 빵빵 터졌네요 아무튼 올해 말쯤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바닥 신세에서 침대로 업그레이드 하려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사인받으려고 했는데 홀장님은 작년보다 더 바쁘시고 새롬이님이랑 오이시런님은 실물을 한 번도 못 봐서 제가 못 찾은 건지 안 오신 건지 아쉽네요 홀장님이랑 참새님은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아이고 아 빡가능님은 작년에 꽁지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그때는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생각했는데 올해 머리 스타일을 보니 빡가능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빡가능 PD님은 머리 스타일로만 표현이 되는 분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폭탄을 맞았죠 아 그렇죠 약간 브로콜리를 약간 양옆을 깎은 브로콜리 같은 머리시죠 바다단팬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리 바빠 보여도 바빠 보이는 바빠 보일 뿐일 수 는 없습니다 바쁠 거예요 바빠 보이기만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무조건 입이 덜 풀리세요 제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꿈꾸드신님입니다 네 오늘 아침 미세먼지 등도 보고 아 이게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차가 지고 왔습니다 종근낭 빌딩 옆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니 무료더군요 오 유료인 줄 알았는데 개이득 이제 일요일이 무료예요 종근낭 빌딩이 아 좋다 네 근데 이게 지상주차장이 주차 수용될 수가 한 50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 네 저희가 그렇게 아주 공지를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네 이게 너무 많이 몰리면 또 이제 공간 확보도 음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렇죠 그렇죠 딴지 라디오 첫 방송부터 쭉 듣다가 처음으로 벙커 가방 아 처음으로 오셨군요 정말 대단하다군요 조금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1시에 도착했는데 이때가 좀 피크였어요 이때가 진짜 피크였죠 사람이 북적북적 하다군요 하더라고요 첫 입장 때부터 패닉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포스는 어디 있는지 주문서 어디 있는지 갈팡치방 할 때 제 목소리가 들렸다 메시아 같았겠다 메시아의 목소리 2층에도 매장이 있고 주문서를 꼭 받으셔야 주문하실 수 있다고 그제서야 입구에서 주문서 주셨던 벙커 요원분들이 보이더군요 코코스 둘러보는데 너무 친절하셔서 사장님께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희 착즙 주스죠 어허 네 맛있습니다 시음해보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미나리와 자몽이 너무 아 근데 이거 맛이 진짜 좋은 주스예요 저는 미나리 자몽 맛있던데 왜냐하면 보통 클렌즈 주스는 정말 맛이 안 좋은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런 주스 얘기도 해주시고 네 씁니다 자몽이 쓰니까 그리고 그렇죠 닭강정콘에서 시식도 해보고 이전에 매운맛 주문했었기에 이번에도 매운맛으로 더치커피도 마셔봤고 아 이번에 이 사랑의 7시간의 백미는 시식이죠 시식이죠 그렇죠 다양한 시식과 체험이죠 아하 아 정말 루이보스 얼그레이 차도 드셔보시고 커피알의 캐릭터로 바꾼타 구매하고 1층으로도 아 이분은 아예 다 소개를 해줬어요 업체에 들리신 대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1층 들어가면 자연의 벗 이진 바를거리 네 네 천연화장품 희귀피부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것저것 써보시기도 하고 설명도 잘 들었다고 그리고 구둔심지 차량용 디퓨저 아 네 이날 저도 샀습니다 구둔심지 디퓨저를 등등해서 정말 그래서 계산대 포스로 가니 오이시러 님이 딱 아 이분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몰랐지만 오이시러 님은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서도 알았어요 진짜 목소리 들으면 이제 알겠다 근데 이게 진짜 성우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얼굴 보면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이제 유명한 성우님들은 이제 얼굴도 많이 노출됐지만 근데 뒤에서 뭔가 목소리가 그 성우 목소리로만 어? 하고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아 신기하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특이하다 근데 사실 그 성우를 꿈꾸는 오이시러에게 있어서 목소리를 듣고 딱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괜찮은 일 아닙니까 좋잖아 약간 시그니처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나 그렇죠 꿈꾸드신 님 감사합니다 와중에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고 점심 타임에 걸려서 그런지 커피 드시고 간간이 간식도 드시면서 진행하시는데 네 화이팅 외쳐드리고 싶었습니다 벙커 요원분들 소심해서 그냥 주문 계산만 하고 나왔습니다 벙커 요원분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보시기도 너무 수고스러움이 보였나 봐요 그럼요 너무 감사드린 게 본인들 이제 찾아주신 본인들께서도 굉장히 기다리라 지치는데 앞에서 일하는 애들이 워낙 고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좀 그래도 또 참아주신 게 아닌가 감사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인생별거있어 님의 많이들 찾아주셨네요 아우 정말 요번에 후기가 많네요 인생별거있어 님 먼저 처음으로 충정로 벙커원에 왔는데 이사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멀지 않는 코앞에 있는 최적의 건물로 이사하신 거 보니 그동안 이사로 인한 고충을 보상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해와동으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왔을 때는 복잡하고 혼잡해서 정신이 없던 경험을 통해 오픈 시간이 맞춰서 왔더니 환산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가 찾으셨던 제품들이 없어서 실망을 한 후에 3층에 있던 쇼앤 침대에 어머니와 동시에 누웠더니 어머니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누우셨군요 어머니가 동시에 엄마 누워요 누워요 만족 아 이분 네 그래서 아 참고로 어머니께서 장시간에 허리 수술만 4번을 하신 분이시라고 가뜩이나 어머니의 침대 매트리스 속에 있는 스프링들의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퍼 싱글 사이즈 가격을 알아보니 딴집 마켓에서 할인된 가격인 46만원에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거야말로 어버이날의 선물로 완벽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5개월로 구입했습니다 침대 후기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행사를 진행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저도 참 제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던데 진짜 그렇네 아 이분께서 아 근데 저희 찾아주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참 많이 사주셨군요 오 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한나님입니다 벙커 카페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간혹가다 요원분들께서 박수 치시는 거 보니 벙커 요원들이 카페에서 벙커 멤버십 구매자가 나타날 때마다 기리빡수 네 환호와 박수 저는 지난 사랑의 7시간 때 같이 팔았거든요 벙커 중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아 맞아요 저도 계속 하나 웃겨가지고 아마 멤버십 구매하신 분들에게 박수 쳐주신 듯 네 맞습니다 1층에서 구매를 완료하고 더치기구는 배송 신청하고 3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너클벌러님이 벙커링을 판매하고 계셨고 전 그 옆에 진열된 찌질한 인전을 구매했어요 독자 판매하시는 여자 요원분께 밑에 계시려 여쭤더니 아 내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훈장님이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마이크 들고 돌아다녔어요 정말 그랬어요 마이크와 무전기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아 그렇습니다 1층에 내려갔을 때 분명히 잠깐 기둥 뒤에 서 계셨는데 펜을 빌린 사이에 다시 바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소심하게 홀장님 하고 불렀던 익숙한 목소리를 대답하셨어요 아 이분이 저기 저의 패친이기도 한 그분이시군요 한나님이 닉네임을 한나님으로 쓰시는군요 페북 친구 신청한 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기억하죠 오마나 부끄러워라 아 감사합니다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물건들을 한꺼번에 사와서 기분이 좋네요 뵙고 싶었던 홀장님 너클님 빠까누님도 뵈서 좋았어요 다음 사랑 7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PS 이런 또 어려운 일을 홀장님 팬입니다 바쁘신 데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분이시죠 그쵸 한나님이시니까 네네 지며나 지금 미소가 이렇게 띄었습니다 아니 제가 제 얼굴에 미소를 띄고 쓰는 사람이 여성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음에 계신 흑발님도 계시죠 밑에 지금 바로 전설흑발님으로 제 은인 읽으세요 하여튼 한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전설흑발님 감히 전 너무 설레어서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흑발님 사랑의 7시간 대박이었습니다 저 잠깐 뵀어요 정말 잠깐 스치드 뵀어요 저 스치드 1초 2시 30분경에 도착했는데 말 그대로 인사는 이내에 마당에서 주문용지 받고 이것저것 시음시식하다가 1층으로 진입했습니다 마이크 들고 현장에서 진두지휘 중이신 홀장님과 인사 나누었습니다 엄청 바빠 보이시더군요 품절 상품 안내 2층 올라가시면 안 돼요 빡가능한 스피커 안 나와 과연 마켓순에 오늘은 작년 매출을 뛰어넘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구입품목들을 점검합니다 할인율, 사은품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았어요 이 맛에 사일시 오는 거지 그렇죠 재미있었던 건 오투팡 담당자님이 작년에 만났던 걸 기억하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아유 그렇죠 기억에 남으시죠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이 머릿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샀어요 오투팡 너무 사람이 많아서 대동강 페이레일 한 잔 들고 3층으로 피신 3층에는 너클볼러님이 벙커링이랑 책 한 잔 티셔츠를 팔고 계셨습니다 방송과 실제 음성이 거의 똑같아서 신기한 분입니다 작년에는 성년님이랑 같이 부스에 계셨는데 그러고 보니 새롬이님은 어디로? 작년에 딱 이때 벙커링 쓰기 표지가 저인 다리였어요 제가 별로 그때 안 남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마감을 시켜보자 싶어서 제가 제일 아 제가 엄청 팔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주문하려고 기다리는데 옆줄에서 계산을 진행하시는 오이시라님 발견 아 저를 보셨군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드릴까 하다가 너무 바빠고 해서 그냥 도착할 만 했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께 이런저런 설명 친절하게 하시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상상이네요 착하기도 하여라 사람이 정말 많아서 계산까지 오래 걸리겠다 싶었으나 의외로 금방 끝났어요 게다가 현장 수령도 간편했고 작년 대학로 때보다 훨씬 수월해진 절차 홀장님이 도입하신 듀티프리 운영 방법이 절묘한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업체 부스에서 사은품 받고 마당으로 나오는데 총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 깔깔이 패션이라니 2층 창문으로 보이는 빡피디님이랑 손 인사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작년에 관심 있게 봤었던 몇몇 업체가 빠진 서운함은 새로운 상품 구경하는 재미로 상쇄 너무 많이 지른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은 서버비랑 청취료 입금했다는 자부심으로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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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못한 제품들이 자꾸 생각나는 아쉬움은 이번 장터도 대박이었으니 다음에 또 오리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상쇄 아 죄송합니다 글도 잘 쓰세요 그런데 성년님을 못 만나고 떠나야 했던 이 마음은 무엇으로 상쇄시키나 흑흑 녹고의 눈물이라도 사올까 그랬나 아무튼 정말 신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을 행사장에서 뵈니까 그 마치 제가 무슨 콩쿠르에 나갔는데 가족이 응원한 듯한 아 되게 반가웠어요 저도 성취자분들 많이 만났는데 근데 다음 사랑의 7시간 혹시 언제쯤 하겠다 대략 대략 그래도 저기 초과을 깨 하지 않겠습니까 초과을 싫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군요 다상 그른거 문다님입니다 한창 사랑의 7시간 진행 중이겠군요 현직 서울역 대합실 올 막내 조아란 나이테빵도 사야 했고 바움쿠엔 반응 좋았죠 네네 이젠 홀짝 야위어버린 타임프라치약도 다량 구매했어야 했고 그 이런저런 지름질도 해야 했고 나만의 개그요정 홀짝 개그요정 개요 개요 어감이 다른데 성년님 성음도 밀착해서 듣고 받고 우시로님과 현피도 떠야 했는데 현실은 지척간에 위치한 서울역 뭐 언젠간 연이 닿으리라 잘 다녀오셨는지 아 이 그런거 없다님이 제가 약간 좀 생각하는 바와 비슷하게 이렇게 방송에 대한 평을 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4.1시의 후기는 이제 끝이고 네 네 방송 방송기 그런거 없다는 요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53-2와 잘 들었습니다 부분별 전문성의 한계와 타겟책을 대한 홀짝님의 고민과 전향적 시대의 박사 응원을 보내면 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네 게스트들을 좀 모시고 하려고 네 그렇죠 제가 지난해 그 광고를 공지를 드렸잖아요 네 50회를 훌쩍 넘긴 국내 유일 본격 소비방송 휴어스캔은 로랑님이 있건 없건 제겐 최애 파케입니다 선물을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죠 어떤 형태로 성장하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건 저의 정은 변화 없을 거란 얘기죠 어떤 소재를 다루어도 알차고 재미지고 진행자 세 분의 합의 오르가즘으로 친했던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소비의 개념 확장과 함께 방송 소재도 훨씬 다양해지고 진행자분들이 공부하며 준비해야 할 부담도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 전달도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한 소비재에 대한 만담도 못지않게 좋은 컨텐츠라 생각해요 초기 방송처럼 말이죠 어집지 않게 연출 측면에서 보자면 한 분이 준비한 컨텐츠를 주도적으로 풀다 보면 두 분은 동의나 감탄 추임새류에 리액션을 하게 되고 방송은 점점 시사교양으로 빠지는데 개인적으로 로라님 시절에 방송을 그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섹시해서 조금은 더 사소한 소재에 대해 진행자들 각자의 경험과 정보에 대한 토크가 쌓이고 적절한 딴지와 안티견에도 튀어나고 투닥투닥 뭐 그러는 와중에 개그도 터지고 더러워지거나 끈적해지기도 하고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쯤 로라를 아직도 빨고 있느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언제쩍이라뇨 그래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때로는 전문성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놓으시고 가볍게 놀듯이 방송하셔도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보릿 에피소드가 엔에스카야 프로피얼라였대요 진짜 의외다 일단 그런 검사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방송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막 깊이 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항상 죄송함이랄까요 아니면 혹은 전문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수다나 떠는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재밌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새롬이 피디한테도 우리가 단신을 좀 여러개 해도 그냥 관심있게 본 소비에 관련된 단신들 여러개 다루어보는 것도 좋겠다 다 이제 청취자분들도 들었던 들어보셨던 이제 기사들일 테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도 한번 저기 진행해볼 생각이 있고 아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는 매주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저희가 매주 그러면은 저기 전문 게스트를 섭외해야 되는데 스케줄을 맞춰야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거의 힘든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약, 중강약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깊이 파는 주제를 다루고 나머지는 뭐 이제 단신 이주의 혹은 시의적절한 네 얼마 전에 또 그런 기사를 봤어요? 2회 2회? 코리안 블랙프라이트 아 저도 봤어요 계획 중에 있다고 근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대로 해보겠다는 지대로? 과연? 아니 이거 준비를 좀 더 오래 하니까 아마 1회보단 잘할 거라고 봐요 그때는 정말 졸속이었고 이번에는 그래도 한 1년 준비하고 한 거니까 아 그래도 50% 이상 안 해줄 것 같은데 보통 불프의 묘미는 60%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도 뭔가 고민을 하나 보니까 결국엔 너무 가욕을 부렸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뭔가 주제에 있어서도 조금 범위를 줄여가지고 뭔가 그런 걸 느꼈어요 단어 하나만 던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요구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르트 하나만 가지고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좀 범위를 크게 잡아가지고 이제 컨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정보 전달식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아주 즉흥적인 아이디언데 네 특집을 아예 상품 군 하나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플레 특집 요플레 특집 맞아요 좋은데요? 플레인부터 그릭부터 다다로우는 거지 오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당분간은 또 다시 그 정말 생활 소비재 있죠? 네 아주 많이 사는 거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우유 특집 아 우유 특집 좋겠네요 요새 참 핫한 커피 우유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네 좋습니다 괜찮네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1부의 끝이 다가올 시간이지만 오늘 방송은 1, 2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자로 저희가 분살빈 또 한 방에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으시죠? 네 저는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다음 그래서 오늘 저기 창조경제위원회의 저기 주제는 가족의 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물 알아보기 전에 광고가 없죠 저희 광고 공백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딴지마켓 신상 하나를 소개 잠깐 해봤고요 신상이 마구마구 더러워요? 아 너무 많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딴지마켓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발끈발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발끈? 발끈? 내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깜짝 놀랬네 불끈 불끈 아 요건 딴지 카메트입니다 카메트 네 저희가 이제 또 이용중이 하신 분들에 차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카메트에 쌓이는 그 먼지나 그 위생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은 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이 닿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안 털려요 잘 기본적으로 그 왜 이렇게 털 비스무리하게 뽀송뽀송 나있다거나 이런 거는 네 하여튼 뭐 어떤 일단 먼지가 많이 이렇게 쌓이고 네 근데 또 잘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래 방치하게 되다 보면 난리가 나요 카메트 한번 빨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너클볼러님이 딴지 카메트 검증하느냐고 기존에 본인이 이제 타던 차 카메트가 빠르다가 토할 뻔했대요 아 진짜요? 너무 더러워서? 국물 나오는 거 보고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사진을 찍고 넣으셨어요 어떻게 해 와 너무 진짜 더러워가지고 아 때국물이 빨아도 빨아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만에 빠진 거래요? 꽤 오랜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잘 안 빨아요 그렇죠 누가 빨아요 그건 그래 그냥 먼지 털기만 하지 딴지 카메트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벌집고조 카메트입니다 이런 카메트인데 뭐냐면 이게 뭐 딴지 카메트만 이런 건 아니고 요새 이런 것들이 유행이에요 뭐냐면 그 찍찍이를 일반 카메트 같은 밑에 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찍찍이로 벌집 모양의 구멍이 뻥뻥뻥 뚫린 걸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은 나중에 카메트를 털 때 딱 빼가지고 벌집만 딱 뜯어내면 그 안에 이제 벌집 사이사이에 들어있던 먼지들이 한 번에 쫙 털리는 거죠 한 방에 오 좋은데? 좋다 네 이런 거죠 아 여기 또 톱이가 활약한 시간이 됐네요 아 우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벌집만 뜯어내면 파로 그냥 털은 거죠 이게 너클림이 쓰던 카메트인데 이게 지금 상품페이지에 너클림이 본인 카메트 빤 거 오우 이거 무슨 색깔이야?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차들이 이래요 보통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상품페이지 가서 꼭 보세요 네 네 이게 이 벌집 카메트는 벌집고조 카메트는 이미 좀 그 인지도가 있긴 있어요 요새 이렇게 이게 확실히 낫거든요 오 매트에 딴지 로고도 붙어있네요 네 중요한 점이죠 우와 딴지 에디션 에디션 진짜 차가 밀폐되고 조그마한 공간이니까 그 먼지를 흡입하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을 구매하실 때 차종을 넣어주셔야 돼요 메모에 제작 가능 차종은 국내 차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외제차도 정식 수입되는 외제차는 제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카메트는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말 상품페이지를 보시길 추천드려요 보시면 확 마음이 동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창조경제 위원회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재밌는데 샘솟는 방송 오늘 아이디어 폭발하는 방송 함부로 스킵이 안 돼 잘 몰라 물 흐러가듯이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창조경제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창조경제위원회 코너명에 어떤 영감을 주신 가깝게 같이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최근에 각가가 보이신 소통행보에 굉장히 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방송사 저기 광선가 아니라 신문사 국장 간담회였는데요 네 그렇게 한자리에서 주옥같은 명언들을 한꺼번에 쏟아들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 저는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많이 언어실력이 느셨어요 아니에요 받았전거 보니까 기자가 한 말 그대로 받아전거 봤는데 가관이에요 아 참 주술호응이나 이런거 잘 안되는 아주 잘했죠 그렇군요 그럼 짤막하게 뭐 저희가 시사포론은 아닙니다만 네 그날 남기셨던 발언들 한번 잠깐 너무 신기 너무 어이 너무 너무 박수쳐드리고 싶구나 박수쳐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페북에 정리해서 올렸었어요 아 정말요? 우리 솔직히 지금 SNS 별로 하진 않는데 너무 놀랐었어요 이게 다 한자리에서 하신 말씀 드려요 법인세를 올려 얼마를 더 받겠느냐 국정교과서 안하면 북한에 의해 사상이 통일된다 네? 아 나 그거 너무 웃겼어 김영란법 이대로 되면 경제 위기가 우려된다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임시공휴일이나 공직자들 골프를 허락해서라도 내수위에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한다 일해보고 잘못해서 욕먹으면 한의라도 없겠다 자기 정치한다고 대통령 돕지 않아 비해감이 있겠다 여러분 이 소통에는 이게 정말 한자리에서 나온 말이 맞나요? 이 소통이 말이죠 일단 정기적으로 만나기만 한다고 소통이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리고 만나서 내야 할 말만 한다고 소통이 아닌데 맞아 이분은 지금 국가 최고 존엄의 자리에서 그렇죠 TV 유치원 하나 둘 셋에서 배워야 할 소통의 원 투 쓰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가시네요 아 참 아마 이렇게 되면 임기의 한 이틀 남겼을 때는 좀 원활한 소통이 좀 가능하시잖아요 그럴까요? 내심 기대도 해보는 정말 경이롭네요 네 나라가 전 국민이 우리 각하의 소통을 키워드 통실력을 창종현재 위원회에 대한 가깝게 감사드리면서 네 가족의 가정의 달입니다 5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 건 박새롬이가 성녀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그렇습니다 진부한 표현입니다 너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진부합니까? 가정의 달인 거 다 알고 있죠 네 너무 뻔히 다 알고 있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가정의 달인데 뭘 합니까? 선물을 합니다 그렇죠 5월에 무슨 데이들이 있냐 한번 볼게요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 날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아 진짜요? 우리 딴지 최고 존엄 최고 최고 이 존엄 네 너구리 편의장님의 탄신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요일이네요 네 그렇죠 어차피 일요일이 아니어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편의장님 생신에는 회사를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역대 편의장님 생신 당연히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케이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똑똑하네 밤을 시켜야겠네 편의장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민망한 거 나 그런 거 그러면 꼭 해드리고 싶고 민망한 거 싫어하시면 꼭 민망하게 해드려야겠네요 제가 사와야겠다 완전 민망하게 해드려야겠네요 자 그리고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 근데 올해는 저기 5월 1일 저기가 있어요 또 2파에요 2파 여름의 시작 와 이제 날씨가 훅 더워질 것 같아요 벌써 저번 주부터 확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저번 주 어떤 날은 28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일교차는 컸는데 요새에는 일교차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24절 기준에 난 2파가 5월 5일이고요 5월 8일 일요일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날 이제 주말이라 빼박입니다 핑계될 수 없습니다 가져와야 돼요 결혼식도 보통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5월 8일 어버이날은 빼박 게다가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잖아요 아 그렇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아마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디서 시원하게 한 2박 3일 놀다 오는 길에 일요일쯤에 이제 부모님 댁에 들려서 인사드리지 않게 시댁 꼭 들려야겠네 연휴가 길어가지고 아 그러게 한 가지 또 슬픈 소식입니다 5월 14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라는 아잉 부부의 날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영업할 때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뭔가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부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왜 방제의 날은 뭐야 방제의 날 소방방제할 때 방제 날이 되시고 아 바다의 날도 있네요 5월 31일 바다의 날 그러니까 뭐 부부의 날이 있고 애들 날도 있고 어른 날 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하여튼 데이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날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지금 그 대체공휴일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 6일째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놀토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노는 토요일 근데 지금 놀토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점점 사멸되는 언어들에 대해서 생각이 드니까 또 일종의 날들 중에서도 없어질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되게 신기하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이번 주 창조금지원회는 우리가 간단하게 가정의 날에 할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뭐가 대세일까 네 이런 거 한번 담담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버이날이 가장 우리에게 핫하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자녀는 없고 오히려 어버이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을 챙겨 드려야 돼요 네 그렇죠 세대이기 때문에 보통 어버이날 선물을 챙겨 드리는 편입니까? 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 저는 안 챙겨 드려요 아 그렇죠 저도 그냥 오히려 밥을 같이 먹거나 보통은 또 드릴 일이 있으면 요새 많이 현금으로 드리죠 저는 되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없는 용돈 털어가지고 엄마한테 카네이션이랑 선물 사려는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되게 그때 엄마랑 되게 사이가 안 좋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 카네이션이 그 다음날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시는 선물 안 해야지 그게 몇 살 때였다고? 고2 이럴 때 그래가지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네 근데 막 동생이 준 카네이션은 방 안에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아이고 물론 뭐 부담한가요? 상처 오잖아 네 엄청 그 뒤로 어버이날 안 챙기고 있어요 저는 그렇군요 저는 꾸준히 계속 립스틱만 선물해요 엄마한테 립스틱 진짜 선물로 드리기 좋죠 그리고 이 제품군을 딱 하나로 설정하면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한 4월 말쯤에 립스틱이 떨어지시면 참으시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취업 포탈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탈 알바문과 함께 직장임이 대학생 2,9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가정의 달 기념일 중 가장 부담스러운 기념일인지 묻는 질문에 70%가 그렇다고 했는데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기념일로 1위가 78.3%가 어버이날을 꼽았어요 그렇죠 2위가 스승의 날 11%인데 7배가 넘죠 그렇죠 스승의 날은 뭐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다는 게 그냥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된다 이런 거겠죠 각종 기념일이나 평균 지출액이 40만원 가까이 되는데 가장 지출이 큰 날은 어버이날로 평균 20만 9천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와 이렇게 많이 있어 하긴 직장인들이면 내가 대한민국 평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꽤 많이 나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기념 기반으로 해서 20만원 선에서 할 수 있는 어버이날 선물을 한번 네 살펴봤습니다 안마기 7만원대 안마기가 있어요 건강과 관련해서는 네 요 휴 더하기 안마기가 7만원대 운동회원권 등록인데 네네 요거는 이제 정말 그 실용적인 선물이 되겠네요 그러게요 실물이 없고 그냥 하긴 그렇다고 헬스장에 모시고 와서 어머니 제가 샀어요 서명하세요 여기 다니시면 돼요 서명하세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좋은 게 요새는 워낙 어머니분들도 건강을 많이 챙기시니까 되게 해드리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미용 관련 상품 많아요 일단은 어머니들이 이제 주로 또 선호하시겠죠 네네 뭐 아예 시술을 받으러 간다든가 20만원 정도면 막 뭐 이벤트가로 하면은 필러 간단하게 팔자주름 필러 팔자주름 1cc 딱 넣으면은 20만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피부관리 쿠폰을 뭐 20만원씩 끊어드린다던가 네 아니면 아예 이제 제품으로 넘어갑니다 저처럼 화장품을 네 서라수가 좀 이제 국내 화장품에서 좀 프리미엄 브랜드 네 어머님들이 선호하시는 분이라서 이게 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번에 받았어 딸이고 하나 더 줬어 어 스웩 해야지 뭐 줬는데 아 아니 별거 서라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오 이 유명한 에센스도 있네요 네 네 SK2 피테라 이거는 나도 이름이 들어 가격대만 좀 소개해주세요 아 99,000원 서라수라인은 주로 이제 에센스나 크림 라인업이 이제 10만원 초반대고요 네 피테라도 10만원 에스티로더 갈색병 이거 저도 너무 잘 아는 아 이게 15만 5천원인데 좀 올랐네요 옛날에 14만원 정도 했던 걸로 백화점 몰에서 사시면 이거에서 한 10% 정도 저렴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향수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병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8만원 후반이 8만원이나 10만원 초반대까지 네 네 구입 가능하시고 이제 메이크업 이제 이거는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메이크업 주로 네 이 메이크업이라면 이제 색조 그런 쪽인가요 아니면 뭐 네 근데 어머님들한테 색조 선물하기는 가격대나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만원대 작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 이거 뭐 어머님이 어떤 브랜드로 선호하시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좀 뻑적지근하게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에서라면 이 가격대는 약간 힘들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박세룸이 추천으로 그나마 이제 가격대비 선물할 만한 브랜드가 핸드백 중에 이제 네 쿠론 네 여기가 쿠롱에서 하는 브랜드인데 2, 30만원대 핸드백이 있고 네 10만원대 지갑이 있다고 해요 네 아 저도 추천 브랜드 있어요 국내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인데 쿤이라고 아 그거 뭔지 알아요 되게 가격대가 한 10만원 선 정도인데 네 굉장히 디자인도 깔끔하고 어머님들도 좋아하고 네 연령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외에 요새 하도 또 아웃도어 브랜드가 인기인데 네 신발 운동화 같은 거 워킹화 같은 것도 해드리는 것도 있고 음 운동화는 또 한 10만원 언저리에서는 또 예쁘고 기능성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본격 유희 음 유희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기 비행기표 플러스 숙소 이거 강의 1박 2일 기준 2인 30만원 정도 네 사게 하면 네 가격이 조금 있죠 근데 보통 보내드리는데 돈 좀 더 써야 되긴 해요 아직도 용돈도 좀 얻어드려야 돼요 맞추려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도 같이 껴서 가면 또 돈이 더 들게 되죠 네 맞아 맞아 식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곳에서 네 호텔 뷔페 호텔 뷔페 호텔 뷔페 위스키 말할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가구 가정 블루투스 스피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자전거를 요새 많이 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외로 그 라디오를 많이 들고 다니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라디오 요 네모난 거를 들고 다니시면서 mp3 이런 거 노래를 듣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 사드리면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아 되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드리면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다른 공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사용법을 가르쳐드려야 돼요 아 그런 건 있죠 핸드폰에 음악을 많이 다운받아 드려야 돼요 그런 건 그런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주시면 정말 효자현으로 더 거듭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 20만원 후반대나 캡슐 커피 머신 같은 걸 사드리는 것도 좋고 금을 한 돈 19만원으로 사드리는 건가요 전 차를 그냥 20만원을 드리는 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대세가 보통 직장인들이 한 분당 10만원씩 드리는 거 들었고요 제가 한편으로 그래서 딴지 마켓에서 구입 가능한 어버이날 선물 추천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아 이거 좋다 좋다 가격대별로 한번 저희가 쑥 훑어드리겠사옵니다 네 일단 건강기능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 많이 몸에 건강에 좋은 거 많이 해드리잖아요 몸 생각하는 거 그렇죠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네 일단 저는 만원대부터 시작해볼까요 1, 2만원대부터 오메가3 2만 5천원이면서 할 수 있어요 아 영양제 군이 있죠 여기에 나눔 비타민 하나 플러스 하면 19,800원이기 때문에 4만 5천원 정도로 거기에 유산균 크림 하면 7만원 정도로 유산균 종합비타민 오메가3까지 네 원세트로 드릴 수 있습니다 홍삼 액 한달치 3만 5천원으로 충분합니다 오 괜찮네요 네 여기에 본왕칠 황칠나무 2 본왕칠 이노큐 5만 8,100원짜리를 붙인다면 대략 9만 3천원대로 오 한달치 본왕칠과 고퀄리티에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좋네요 네 그런가 하면 아로니아진 11만 1천원 대표적이죠 2개 사면 더 할인 3개 사면 더 할인 아하 이거 농축약 말고 아로니아 착지백 쪽으로 가고 싶다 좀 저렴하게 3만 7천원이면 그렇습니다 한 박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10만원 안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조합을 하면 또 가격은 약간 더 커지면서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평소에 관찰을 해보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되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 뭐냐 아임다그에 사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런가 하면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소위인 침대가 있습니다 어호 그럼요 이거는 내가 좀 이번에는 좀 화끈하게 좀 해드리고 싶다 써야겠다 좀 아 그러면 침대는 뭐 이거 맨날 주무시는 데인데 네네 당연히 이거는 오래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물의 느낌이랄까요 네 매일 자면서 아들 생각 딸 생각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어 그리고 저도 한 번 추천드리자면 음 뭐 어머님께서 뭐 요실금 패드 같은 게 필요하시다 네 혹은 좀 그날의 건강이 조금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 하시면 이손패드 네 이손공방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켓에 못 먹는 거에 입존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따지 마켓에서도 구입 가능한 좋은 선물들을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저희가 이 어머니나 선물과 관련돼서 소소하게 한번 네 어 알아봤는데요 네 어떻게 뭐 어버이날 때 다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다 완료가 되셨나요 아니 저는 항상 몇 년째 립스틱 아 어머니 혹시 방송 들으십니까 안 들으실걸요 아 했어요 아 그렇군요 홀쩍 기자님은 뭐 같이 식사하시나요 아 아니 뭐 내려가긴 하려고요 뭘 할지는 그때 봐서 저는 어머니랑 사이 안 좋은 기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이해하라고 책을 한 권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 동명의 그 소설 말고 딴지일보 기자 출신이신 분이 최근에 내신 책이거든요 에세이예요 그거에 되게 자식과의 얘기가 많이 담겨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보내드렸어요 제발 그거 읽고 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기 편집하겠지만 네 박스루미가 그 책 소개한테도 좀 아 그니까 그니까 나도 그거 보내줘야 되나봐 어떡하지 그래 좋은 생각이에요 아 정말 네 아 여기까지 창조균제 연애를 와봤고요 네 오늘은 소비단신을 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비단신 가볍게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슈퍼인스타K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슈퍼인스타K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점 마스터 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고품격 소비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는 사실 그때그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별로 신경을 안쓰 저는 여기에도 그렇게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그렇진 않지만 만약 제가 낀다고 하면 그냥 이게 덮여진 채로 뭉탱이 앞에 휴지가 나오게 걸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안정적이지 않나요? 저는 보통 휴지거리에 저희집에 있는게 위에 뚜껑이라고 해야되나 그게 걸려있어가지고 앞으로 해놓으면 약간 소리나고 그래가지고 거슬려가지고 이거를 뒤쪽으로 해놓고 쓰거든요 아 진짜요? 여기 재밌는게 있어요 두루마리 휴지 특허를 윌러라는 사람이 1891년에 땄는데 이 사람이 지가 휴지 지가래 아 본인께서 휴지 특허를 따내면서 한 그림에는 네 이 휴지 풀리는 면이 뭉탱이 앞쪽에 나와있습니다 창작자의 의로 이분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국제커피기구 본부를 한국에 유치해야 된다는 민간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기구 처음 들어봤어요 국제커피 이름이 ICO에요 IOC는 올림픽기구죠 아 그렇죠 뭐 인터내셔널 커피 오원이 되십니다 아 그렇겠다 네 그래서 런던 본부의 한국 유치를 국제커피기구에 가입 아직 가입도 안 했나봐 가입과 국제커피기구의 가입과 런던 본부의 한국 유치를 위한 위원회군요 민간기구가 아 그렇구나 국제커피기구 가입 및 런던 본부 한국 유치위원회는 네 28일 오전 11시 반에 서울시 중구 프레센터에서 결성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28일이 지났죠 이미 하루가 네 아 국제커피기구는요 네 1962년에 오 되게 오래됐네요 국제커피조약이라는 게 체결됐대요 아 그랬군요 유엔감독하에 설립된 기구래요 아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커피 그 농작물 관련한 그렇죠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커피의 가격 유지와 품질관리 소비 확대 등을 주요사람의 기구인데 야 이게 그러니까 오팩 같은 거 아니야 그렇네요 국제석유기구와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커피 소비도 굉장히 많으니까 되게 재밌다 커피는 세계에서 원유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상품이에요 이야 한국 엄청 사잖아요 세계 여섯 번째 소비국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인구가 적은데 이 나라 카페 천국이 진짜 대단하다 중국도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커피 소비국이 됐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와 아시아 시장이 아주 핫하네요 국제커피기구 런던 본부의 임대기간이 2017년에 말렸는데요 깨와봤다 예를 들어 건물주는 아니었어요 네 아시아 특히 한국을 본부로 이전하는데 큰 관심을 두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 조약에 가입도 안했는데 아이고 가입도 하고 유치도 하자 네 보자 이거군요 위원회는 이 위원회가 김덕용 그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세계 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신데 이분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정치권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졌대요 일본은 국제커피기구 창립회원이었대요 근데 2009년에 조약을 탈퇴했다가 네 한국이 본부 유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부로 오사카로 유치하려고 조약에 재가입했다며 아 일본 애들은 은근히 이런거 되게 진짜 우리 신경 써서 그런거에요 아 우리 아직 유치도 안했는데 공동개최하는거 아냐 본부 많은 우리나라도 자갈라져 있어 본부 지사 생기는거에요 아 그런가 하면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은데 이거 뭐야 내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좀 고민스러운 단신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네 아 여러분 큰일입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중요한 일입니다 네 롯데백화점이 37년만에 개폐정 음악을 바꿨다고 한 번 들어보시죠 네 네 네 이게 29일 개정음악으로 영화 오즈의 마법사 삽입곡인 오버 더 레인보우를 네 폐정음악으로는 클로즈 투 유 를 사용한다고 28일날 밝혔다고 이제 새로 이렇게 바뀌는거에요 네 예전에는요 문을 열 때는 베르디의 개선 행진곡 닫을 때는 아바의 이트곡 아이헤브어드림을 방송에 왔는데 방송에 왔는데 37년만에 바꾸게 된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 이번에 선보이는 개폐정 음악의 편곡 제작을요 무려 6기 구라모토 이야 아 롯데백화점의 위엄인가요 대박인데요 배근낙지이자 그리고 디토 오케스트라 함께 직접 이 곡도 연주하게 됐대요 오 우리 구라모토 형님이 아 그렇군요 저작권 욕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냈겠죠 그 전에꺼 아 매번 틀진마다 나가는건가 그렇죠 아니면 뭐 연단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 근데 이유가 있네요 나름대로 네 최근에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변화라고 설명했는데 과거에는 백화점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쇼핑하는 목적 구매형이었다면 최근 고객들은 백화점에서 쇼핑뿐 아니라 맛집과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추세인 만큼 그렇죠 보다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노래를 교체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폐점 음악 이외에도요 로또백화점에 오후 5시에는 미국 락그룹 레오 스피드웨건에 인유어레터를 폐점 1시간 전에는 제시카의 굿바이 방송 굉장히 DJ가 디테일하네 이거 언제 한번 다른 백화점도 한번 알아볼까 이것도 되게 재밌겠는데요 아 근데 이 개폐점 음악 들은 적 있으세요? 난 들은 적이 없어 백화점 들은 기억은 나는데 네 그냥 클래식 같은 음악이었어요 왜냐면 개점음악은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마트나 이런 데가 이마트는 진짜 난난난난난나 깨요 이마트 이런 단신이 근데 이게 되게 좀 상상이 가잖아요 상황이 뭐라도 좀 바꿔보라고 매출을 노리기 위해서 그러한 회의 끝에 뭐라도 바꿀 수 있는 게 그렇죠 요소 중에 하나라서 그런가 하면 지난 사랑의 제 4회 사랑의 7시간 중에는 네 구경 우선 화개장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단신입니다 나흘 연휴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난다 이거 말 많고 오히려 이거 아휴 그래도 시계라도 해주니까 뭐 좋아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별로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선임주사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죠? 아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아니 돈이 있어야 쓰지 경기에 뭐 내수 살린다고 자꾸 뭐 아니 무슨 나라님이 떡 하나 주는 것 마냥 작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이거 너무 아 이런 게 포퓰리지만 아닙니까? 아 그리고 요 날짜들이 월급 보통 입금되긴 다 직장이네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없을 때다 진짜 이게 모든 게 시혜성이잖아요 이건 정말 그렇죠 나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하루통씩 뭐 내수진작을 위해서 근데 아 내수진작이 쉬는 날이 늘어난다고 될 가능성이 아니라 이게 약간 구조적 문제인데 네 너무 눈가리 망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네요 하여튼 어쨌든 할인행사가 풍성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쨌든 또 유통업계나 이런 데는 이런 대목 맞춰서 또 팔아야 또 뭐 하잖아요 그렇죠 소비진작 취지에 호응하고 정부에 연휴 대목을 잡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부랴부랴 모든 중요한 건 부랴부랴 준비 부랴부랴 부랴부랴 이건 계획이 없어 부랴부랴 아니 작년에 이맘때도 또 임시공휴일 또 그때도 급작스럽게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아이고 블랙프라이데부터 시작해서 부랴부랴 부랴부랴 현대백화점은 뭐 뮤지컬 아동극 음악회 등 문화컨텐츠 공용 횟수를 두 배로 늘렸고요 네 메르스 등으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옛날에 그 이제 그 봄철마다 이제 그 국가에 약간 비상사태가 있고 재난 상황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뭐 이렇게 연유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서 뭐 소비심리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말들인데요 국가 경기 경제 상황에서 내수 진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맞고 맞죠 사실 근데 어 이 이거는 그냥 그 어떤 결과의 끝이잖아요 내수 진작이 경기를 살리는 거 근데 그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게 단순히 이런 싸게 팔고 쉬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를 높으신 분들이 훨씬 잘 아실 텐데 네 모르는 거 진짜 하다못해 뭐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최저임금이 한 만 원 정도로만 올라도 왜 대학생들이 알바하고 그렇게 허리 유익에 일한 거 네 등록금에 다 꼬라받고 돈이 모여달라서 대출까지 받겠습니까 그렇죠 등록금도 이왕에 그럼 반값 등록금 공약 실험만 되고 대학생들 알바할 때 시급 한 8-9천 원씩만 받을 수 있었어도 충분히 열심히 학기 중에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방학 때 놀러 다녀요 그렇죠 정말 차분하죠 시급 그런 쪽 그럼요 제가 아까 캐나다 얘기를 또 오이시라고 해서 말인데 네 거기서 만난 독일 대학생은 그냥 걔는 그냥 시급이 만 원이 넘어요 알바하는데 근데 부럽다 걔는 또 학비가 공짜잖아 그때 들었잖아요 우리 독일은 최저 시급이 없다고 네 최근에 생겼다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또 학비가 공짜니까 걔는 알바하면 다 노상 놀러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외를 지내나라 내에서도 놀러 다니고 네 그러면 그런 글로벌 마인드가 저기 뭐야 영어학원에 한 달에 30만 원 쳐발라가지고 영어 배운 데가 글로벌 마인드가 생긴답니까 아니죠 그렇게 젊었을 때 놀러 다니고 싶을 때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혹은 뭐 이 도시 저 도시 우리나라 내에서도 다닐 수 있어야 뭐 20대가 뭐 큰 꿈을 꾸고 호연지기를 일으킬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세계적인 거지 이렇게 자꾸 노력만 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틀을 잘 잡으면 내 수신자 일부러 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눈 가리고 암을 너무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대중들이 아이씨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총선 때 투표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에 다큐에서 나온 대구지역 민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씨 누굴 바보로 아냐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선거 때만 오면 저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한번 살려줬어 지방선거 때 살려달라고 뭐 이렇게 피켓 들고 인사해서 해줬어 근데 2년도 2년도 안 됐죠 또 살려달래 그러니까 이제 아이씨 누굴 바보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공유일 생긴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아싸 이런 그냥 쉬면 더 좋지 뭐 하면서도 그걸 갖고 뭐 국가가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혀 아니죠 똥 덜 닦은 찝찝한 네 이제 이런 걸로 생생 못 냅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돈을 그렇게 많이 쓰게 해주고 싶으면 네 안정적으로 잘 벌게 해달라 음 요게 오늘 그 내수진작을 위한 그 홀짝이 처방 처방 아니 제 처방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그렇다 애초에 바보였던 적도 없다 그렇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하 정말 새로운 시도들로 점철된 오늘 방송은 약간 기념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5월에 참 여러 날이 있지만 우리가 4월 29일이니까 4월 29일 이건 저기 방송이 우리만의 우리만의 거품 쪽 뺀 날 그렇죠 감격스럽습니다 대략 2시간 안쪽으로 끝났네요 1시간 40분입니다 네 와 딱 한편 딱 올라오는데 내가 제가 그 아이헤버 드림이었던 시간데요 방송 시간에 100분 정도로 알차게 구성할 수 있다면 와 최초의 앞으로 이 정도 나오도록 네 대부분 페이지를 15페이지 안쪽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30, 40페이지가 돼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세상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2시간 반씩 하더라도 재미있게 하는 경우도 많고 재미있게 들어주셨지만 네 이게 사람인지라 저희가 방송을 두 개로 자르면 며칠에 이제 하나씩 올라가지만 네 저희는 그거를 한타에 네 두 시간 반을 떠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가만 보면 예능 프로 토크쇼 같은 데서 네 시간씩 녹화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게다가 편집도 일일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항상 방송을 무조건 짧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에 맞춰가지고 가장 최고의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뭐 재밌고 중요한 얘기를 하면 뭐 2시간 반을 할 수 있고 그게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어깨에 아까 힘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소포모어 징크스라고 있어요 2년차 징크스 그 스포츠 선수들이 신인 때보다 2년차 때 더 저기 슬럼프를 겪는 현상을 말하는데 오 물론 그 선수들이 이제 상대 이제 구단이나 이제 저기 팀에 분석을 당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다고 봐요 1년차 때는 신인이니까 아이씨 나 신인인데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지 뭐 어차피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잘하다가 네 1년차 때 막상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나면 2년차 때는 정말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제는 이제 신인도 아닌데 내가 내가 안다고 작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 이상 나도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게 몸을 굳게 만드는 거죠 음 왜 옛날에 무한도전 때 있잖아요 네 그 길이 제육의 멤버 했을 때 그 길도 맨 처음에는 그 엄청 웃겼어요 네 막 막 하고 아 이건 아니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한 1, 2년 지나니까 오히려 약간 그 안 웃긴 캐릭터 되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했을 때 막 그래도 반응은 없고 막 이렇게 했을 때랑 저희가 이제 어느덧 2년차로 접어들고 방송회차가 50회가 넘어가면서 아 그냥 이게 약간 진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서 오히려 우리가 몸에 힘이 들어가다 보면 음 그런 걸 아마 그 청취자 몇몇 분께서 지적해 주신 게 아닐까 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짐을 내려놓고 네 라이브하게 막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막 막 그냥 살아있게 꿈틀꿈틀 꿈틀 회처럼 여러분이 하하하 하하 하하 아 깜짝이야 하여튼 그 지난 몇회 방송 정도가 굉장히 계속 힘도 들어가 있고 그런게 약간 처지고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제 목소리 톤도 한 번 바꿔보고 네 이런 방송 자체 느낌도 한 번 바꿔보고 네 이런 것처럼 다양한 시도를 겁내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네 오픈격 소비방송 시포에 스타케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들어주실 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지금 방송 녹음을 하겠다고 밖에서 서성이고 있네요 아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오늘은 아주 고급진 성우톤의 네 마지막 클로징 멘트로 여러분들과 인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의 어버이날 어린이날 선물 간증 후기를 기대하며 잘 사요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네